맞습니다. 원래 이 채널의 정식 채널명은 신박사TV였는데 오늘부로 퓨처셀프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신박사TV는 제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제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라도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정말로 단 한 분이라도 더 퓨처셀프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고 알고 있는 분들은 더 깊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퓨처셀프라는 이 책을 만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게 퓨처셀프로 해석이 돼요. 오늘도 그 에피소드 몇 개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에 제가 고대표님이랑 이거 갖고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사실 토론을 했다기보다는 확신을 다지는 시간. 왜? 저도 고대표님도 이 개념이 너무 좋고 중요해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해요. 고대표님도 직원분들한테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꾸기 전에 고대표님이랑 얘기하고 바꾸면 딱이겠다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토론을 할 건 없었고요. 사실 거의 100% 확신에 차있었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지 서로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처음 소개해드릴 때 저는 이거를 이 개념을 500만 명에게 채화시키는 게 제 피처셀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게 과장 뭐 어떤 거짓 이런 게 1도 없어요. 500만 명만 이거를 딱 진짜 이 마음속에 탑재하면은 그러면은 아 전 대한민국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 아 이 너무 여러분 이 피처셀프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박사TV는 여러분 책을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신박사TV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책이 여러분 이 센세이셔널이라는 책이에요. 과학책이에요. 과학책. 이제 우리 오감에 대한 거 보고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듣고 느끼고 이 오감에 대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과학책이어서 저는 진짜 이 정도 수준의 저는 이거 10점 만점의 10점이고요. 이 정도 수준의 과학서적은 법적 필수 교양 도서라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생 이제 대학이라는 학이라는 타이틀을 딴다면은 이 정도 책은 무조건 읽고 나오는 걸로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런 걸 한 100권 지정해준 다음에 국가에서 이거 이제 뭐 서평도 검사하고 아니면 뭐 문제도 만들고 해서 이거 이제 제대로 읽었다. 이 정도 수준 100권 읽었다. 그럼 국가에서 어떤 공인 어떤 설티피케잇을 주는 거예요. 뭐 증명서 자격증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이거를 보고 나면은 그냥 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업적인 것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생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신박사TV, 이제는 피처셀프로 바뀌었잖아요. 신박사TV에서는 이런 책을 소개했었지만 이제 피처셀프 채널에서는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은 읽으면 쉽지는 않아요. 절대 술술 안 읽힙니다. 왜?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용어. 저도 어려워요. 뭐 귀 관련 기관에서 막 용어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절대 술술 읽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양서적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근데 센세이셔널은 여러분이 읽으면 당장 도움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거는 스터디언 채널에서 10편으로 특집으로 찍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해드려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과학서적이다 보니까 신박사TV는 어떤 스펙트럼이 강했죠? 자기 개발, 자기 생산적인 얘기. 그런 얘기가 비즈니스 이런 게 강했는데 제가 땡금포로 자꾸 이런 거 과학책 갖고 오고 막 버냉키 책 갖고 오고 역사책 갖고 오니까 그게 이제 싫은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 100%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효용성 따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여러분 또 피처셀프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근데 멀리 보면 교양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게 근시한 쪽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양을 쌓는다는 게. 진짜 교양을 쌓는다는 게 피처셀프한테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로크미디어 시절부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책을 150정 넘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가 첫 책인데 큐블리케이션. 그게 2019년 책일 거예요. 그럼 벌써 5년 차예요. 큐블리케이션만. 고대표님이랑. 근데 이제 로크미디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대주주도 아니었고. 상상스퀘어는 이제 로크미디어는 매각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월부로 드디어 모든 마케팅 계약이 끝나요. 이걸 진작 끝내고 싶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정말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고대표님도 자기가 이제 사놓은 판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사명감, 소명감이 뛰어나 진짜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명이 지식인으로서 어려운 책이지만 끝까지 저희가 거기서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저희 출판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출판사다 보니까 저희가 더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의사결정 측면에서. 특히 고대표님이.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은 앞으로도 계속 낼 건데 이런 책 위주로만 낼 거예요. 솔직히. 근데 신박사 TV에서는 이런 책을 이제 신박사 TV에서는 소개를 했었지만 퓨처셀프에서는 안 합니다. 퓨처셀프는 이제 자기 생산점, 어떤 생산성, 효율, 비즈니스. 그냥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수준 높은데 너무 이제 교양으로 완벽하다. 이런 건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10부작 이상 나와야 못해도 5부작 이상은 나와야 제가 스터디언 채널에서 특집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포인트로 집어드릴 게 10개 이상 넘게 나오는 거. 제 입장에서 다 리마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책을 같이 읽으면 좀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게 그런 책만 스터디언에서 소개하고 여기는 뭐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좀 당장 리더십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퓨처셀프 TV에서 왜냐하면 퓨처셀프한테 좀 자산을 확실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증식되는 게 보이는 것들 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당장 2년 퓨처셀프, 3년 퓨처셀프 아니면 1년 퓨처셀프한테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어떤 개혁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좀 이거 제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퓨처셀프는 제가 대국민필독서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진짜 500만 명 알았으면 좋겠어요. 퓨처셀프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도서관 대출이 항상 꽉 차 있어서 빌리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돈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서점에 이미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읽으시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책이 망가지면 교보문구가 돈 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책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출판사가 뭐 허락을 하면 그건 오케이. 왜냐하면 책이 망가지면 교보문구가 그걸 그대로 반품시키거든요. 그럼 그건 다 출판사 손해예요. 그래서 조금 재가공되면 다시 망가진 부분을 깎고 가공해서 다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저는 현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불만 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보문구도 나름 떠안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 대표님한테서 다 허락 맡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떤 영풍문구든 교보문구든 아니면 동네 서점이든 이거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거 이렇게 여기서만 맨날 읽으면 이거 책 망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출판사 사장님이 읽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만은 적어도 저희 회사 책은 다 그래도 되고요. 로크미디어 책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정수 이사님도 공동대표하다가 빠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면 다 출판사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사진은 않는데 책은 망가져. 그럼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책은 괜찮다. 저희가 다 떠안겠다. 고 대표님이랑 그렇게 해서 여러분 퓨처세프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고 제가 여러분 설 아 요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퓨처세프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8월 30일 날 나왔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나? 싶을 정도로. 왜? 이게 제가 요 영상 찍는 10점 교보문구 교보문구래. 교보문구 종합순위 거기는 이제 순위가 많아요. 1일 순위도 있고 온라인 순위도 있고 종합순위가 끝판왕입니다. 이게 지금 종합 유기액 자기개발 카테고리가 아니라 지금 거의 뭐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6위예요. 저랑 고 대표님이랑 출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 책은 처음 봤어요. 저희도. 이런 책은 처음 봤어요. 근데 조금만 알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퓨처세프 해시태그 퓨처세프를 팔로잉하고 있는데 진짜 매일같이 후기가 올라와요. 매일같이 좋은 후기가 올라와서 아 이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크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특강을 50개 찍은 거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특강 말고도 계속 관련 영상이 나가고 여러분들 후기 올라간 게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을 굉장히 바꿔주는 원동력이 그걸 유지해주는 원동력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에피소드 두 개 말씀드릴 건데 계단 오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게 몸에 좋은지 알면서도 안 하게 되거든요. 힘들고 귀찮으면 근데 제가 요번 설 연휴에 속초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 할아버지가 세팅을 다 하셔가지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채아랑 저희 와이프랑 다섯 가족이 호텔에서 이틀 쉬다가 왔어요.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이제 호텔에 되게 실내 풀장이 잘 돼 있는데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건데 그 실내 풀장에서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미끄럼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슬라이드 슬라이드라고 그래야 되나? 뭐 미끄럼틀이죠? 근데 그게 그냥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거기 안전요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아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한 7층 될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거짓말 안하고 한 15번 탄 것 같아. 10번은 넘게 탔어요. 무조건 저는 우리 딸보다 2번 더 탔으니까 10번 넘게 탔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이 쉽지 그러면은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단은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어린이들은 지쳐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 거 잘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올라가니까 줄이 없는 거예요. 진짜 5분만 기다리면 다 탈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가 그쵸? 우리가 좀 운이 좋았던 눈치게임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도 한 번 올라가서 이게 줄이 없네 하고 신나갖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은 15번 올라갔다고 치면은 105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105층. 근데 저는 아니라 R100이겠다 했는데 R100이더라고요. 우리 딸도 오늘 밤에 자는데 고라떨어지겠다 그러니까 고라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평소에는 계단 운동을 그렇게 또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또 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피처 셀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명백하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명백하다는 게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하면은 건강이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런 중강도 운동 좋은 게 없고 일상에서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건강에 좋아지는지 안 보이는지 명백하지 않아요. 당장 그러면 힘들고 근데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올라가면 줄을 서지 않아. 왜냐면은 저희 딸도 저도 놀이공원이랑 이런 거 많이 가봤는데 줄 선다는 거에 대한 개념은 명백하거든요. 그런 걸 안 서기 위해 서울랜드가 아니라 롯데월드는 매직 패스 같은 건 여러분 가격도 되게 비싸거든요. 시간은 돈이고 기다림은 지루하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거는 조금만 해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뛰어올라가는 친구들 많았어요. 어른분들이랑. 왜냐면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사람은 여러분 명백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명백하죠? 그러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퓨처세프에서 돌아오는 개념이 여러분 진짜 신박한 개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식습관을 못 고치고 있어. 식습관을 못 고치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3년 있다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암 걸렸어. 탄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를 맨날 탄 거를 그냥 너무 맛있어. 탄 고기가. 근데 그게 여러분이 3년 뒤에서 그걸 알고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퓨처세프를 많이 읽었는데도 뭔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명료하지 않아서 그래요. 명료하지. 여러분 이건 시크릿이랑 진짜 한 1% 0.5% 비슷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시크릿은 과정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시크릿은요. 근데 여러분 퓨처세프 다 과정이에요. 과정. 제가 이 채널명을 바꾼 것도 뭐예요? 채널명을 여러분 퓨처세프로 바꿨잖아요. 과정이에요. 제 목표는 뭐예요? 이 퓨처세프라는 개념을 500만 명한테 알리는 거예요. 레이저 포커싱을 해야겠죠? 그럼 거기에 선택이 따라하고 행동이 따라야겠죠? 그럼 심박사TV라는 나름 제 브랜딩 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쌓아야 하는데 몇 년 걸린 거잖아요? 왜냐면 퓨처세프 채널은 어? 이거 심박사TV 아니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거 바꾸면 구독자도 많이 빠질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시한 쪽으로 보면 뭔가 잃는 거겠죠? 근데 멀리 보면 저는 이 퓨처세프가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포커싱을 하는 거죠. 레이저 포커싱. 그냥 이게 명백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요. 계단 오르기를 하면 여러분이 계단 오르기를 하루에 100층 올라가면 진짜 과장 없이 1년 젊어집니다. 체력이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100%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나서 사람들이 100층 올라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났어. 그래서 막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막 게재되고 재검증 했는데도 막 유전자도 막 검사하니까 그래. 그 정도로 명백해. 어? 그럼 어때요?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다 안 해요. 일단 뉴스를 못 본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래도 그게 나한테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만약에 소름 돋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100층에 하루에 올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0.0000001%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만 배 10만 배 늘어날 거예요. 왜? 명백해졌기 때문에. 명백해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진짜 10년 전보다 제가 볼 때 한 100배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왜?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거에 도움되는 부분이 근데 안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손실이 나죠? 그러면 그거는 장기적 노화 관점에서 안 좋아요. 이런 걸 좀 챙기셔야 돼요. 이런 걸 좀 챙기셔야 돼요. 책을 여러 권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건강 관련해서는 여러분 100%라는 게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좋다고 했는데 해보면은 여러분한테 효용 없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뭐 90% 95% 우리한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명백하면은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왜 미쳤다고 이 채널명을 피처셀프로 바꾸고 했으니까 저는 미끄럼틀 타면서도 우리 딸이랑 있는데도 피처셀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딸이 오자마자 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까먹을까 봐. 명백하면은 105층을 올라가는 거는 진짜 죽도록 힘든 건데 하는구나. 그리고 알 베기는 거예요. 명백하면 사람들은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제가 이렇게 실화 관련된 거 다큐멘터리나 영화 이런 거 리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선수예요. 이 야니스 아데 토큰보라는 선수 농구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2021년에 파이널 무려 NBA 결승전의 MVP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검색해보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어디지? 뭐 미러키 벅스와 3년간 2,500억에 계약하셨대요. 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렇죠? 완전 NBA 탑 클래스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분 인터뷰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이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잘 몰라요. 전후 사정은. 근데 이 다큐를 봤을 때 아 이게 이게 실화 기반 영화인데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 NBA 피리했을 때.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돈 벌면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이분 1화를 보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이분이 그 어디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그리스로 불법 이민을 가서 결국엔 미국으로 스카우트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자식한테 엄청 헌신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요약을 봐서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뭐 내용은 좀 틀려도 맥락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NBA 1년차에서 성공하니까 그 받은 돈을 딱 그 NBA에서 받은 돈을 집으로 싹다 보내갖고 차를 탈 돈이 없어서 펜차를 얻어 타고 막 걸어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효자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파인데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미래를 봐주시죠. 아 이건 진짜 소름돋는 이거 제가 여러분 퓨처셀프 특강 때 뭐라 그랬죠? 부모는 아이의 퓨처셀프 알고 있다. 그 댓글에 그래서 막 미친 소름 막 이런 댓글 달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녀 어머님인가봐요. 그녀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보셨죠. 동생들도 다 잘됐어요. 농구선수로 그녀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보셨죠. 하 미래를 봤기 때문에 어때요? 엄마는 목숨 걸고 헌신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진짜 왜 아이들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독서도 하고 좋은 컨텐츠도 봐야 돼. 왜? 우리의 퓨처셀프를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크릿이 아니라니까요. 시크릿은 뭐야? 100억 갖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이뤄지면 안 이뤄져요. 강하게 마음먹는 게 시작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1% 맞아요. 그럼 이제 근데 거기 막 유료 강요 이런 거 보면 뭐요? 100억 벌겠습니다. 아니 뭐 현지형으로 100억 나는 가졌다. 이거를 100번씩 쓰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하고 욕 얼마나 먹었는데요. 네가 뭔데 새끼야 나한테 찬물을 끼얹으냐고 나는 100억 벌 거라고 나는 지금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됐다고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때 우리 손윤숙 어머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셨는데 나는 안 되더라. 그러시고 저한테 딱 와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겠죠. 과정. 과정이 뭐예요? 피처셀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3개. 5년 피처셀프 정하고 1년으로 쪼개고 각각의 1년마다 다 필요 없고 그거를 이루기 한 뭐 5개도 아니에요. 3개면 충분해. 왜? 몇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우리 선택도 영향을 주는 게 80%이기 때문에 3개만 이 악물고 성공하면 끝나요. 고 대표님이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애덤 그랜트가 뭐라 그러냐. 피처셀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감정의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게 냅두지 마십시오. 감정은 패스트셀프가 피처셀프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 다 피처셀프 얘기예요. 진짜. 애덤 그랜트가 애덤 그랜트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저는 이게 피처셀프 보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채널명까지 바꾸는 거예요. 500만 명이 개념 깨달을 때까지 이러면 난 좀 진짜 500만 명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알면 편히 저는 죽길 때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일 할 일을 다 했다.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근시한 쪽으로 행동을 안 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투덜투덜할 것도 없어지고요. 당장 짜증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명백해야 참을만해져요. 명백해야 과정이 참을만해져요. 그러니까 왜 시크릿을 제가 자꾸 비판하냐면 명백하다 이거예요. 명백하기 위해서 빽빽이도 쓰고 그런데 그럼 과정이 참을만하냐는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마음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다못해 미끄럼틀을 높은 미끄럼틀 슬라이드를 타려고 해도 105층을 올라가야 돼요. 15번 타려면 힘들어요. 내가 좋은 거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게 명백하니까 계단 올라가는 게 우리 딸한테 아빠랑 이거 7번 올라가자 그러면 죽어도 안 올라갔어. 힘들어가지고 아빠 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열심히 올라가. 아빠 또 올라가자 이래요. 우리가 전략을 짰거든요. 왜냐하면 갔다가 온수풀에 들어가서 근육 좀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개념은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다? 과거에 내가 한 게 이게 투영돼서 이걸 제가 여러분 7년 전 8년 전에 말씀드렸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계속 이게 투영돼서 현재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 현재 나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퓨처셀프한테 투영을 시키고 있겠죠. 악순환을 탁 탁 끊어내야죠. 그쵸? 어떻게 우선순위 세계에 집중하면서 해도 해도 얘기가 질리지가 않아. 다 퓨처셀프 얘기야. 진짜. 제가 아시는 대기업 부사장님도 저한테 인사주 먼저 주셔가지고 제가 퓨처셀프 선물 보내야 되고 지난주에 사서 읽고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까운 분 선물 또 드렸으면 좋겠다고. 꼭 읽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보고 넘어가면 이거 제가 쓴 이거 저희 스터디언 커뮤니티에 쓴 글인데 어느 책에 미친 자의 조용함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터디언 채널의 커뮤니티도 공유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빡센 책을 써서 아까 그런 센세이셔널 같은 거 자꾸 추간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우리 자기개발 책팔이라고 저희 보고 이 자기개발 책팔이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일단은 좋은 자기개발 책은 웬만한 책보다 좋아서 있으면 너무 팔고 싶은데 그런 책이 잘 없어요. 너무 퓨처셀프 책 같은 책들 많이 팔고 싶거든요. 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희망 성공팔에서 우리 보고 자꾸 청년들 등골을 뽑아먹는데요. 우리 스터디언 구독자 연령을 봐보니까 가장 많은 시청자가 왜냐면은 멘토링 프로젝트에도 평균 연령이 43살인가 그렇거든요. 40대가 청년이다. 그럼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등골을 뽑아먹는다. 그럼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청년이고. 심지어 스터디언의 가장 주된 층은 평균이 50살이에요. 50살. 50살이 넘을 거예요. 대칭으로 따져보면 50살이 훌쩍 넘겠네요. 스터디언 평균 연령은 52살이고 이거는 뭐 6년으로 들어가도 46살. 그냥 저는 20대, 30대 친구들도 저희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 새끼는 맨날 자기 책이 최고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거를 3시간 동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이 이제 로크미디어 시절 전부터 애덤 그랜트 추천 이런 건 다 빼버렸어요. 그런 건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마 제가 그러고 여러분 로크미디어 큐빌리케이션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거일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작가님이 푸시카트 문학상 수상자고 뉴욕타임즈 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인데 이거 갖고 이 새끼네들 자기 책이 최고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콜릿 하트 드래곤 저희는 아동소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 받은 책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책 이거는 넷플릭스로 다큐가 제작이 됐어요. 저희도 나중에 이런 거 하는 게 꿈이에요. 폭군은 여러분 스티븐 이거는 뭐 인문학서적이죠. 그렇죠? 스티븐 그린블렛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필리처상 그러니까 노벨상 홀베르그르 상 다 받은 사람 나이들맥 안아요? 앤드류 카네기 논픽션 파이널리스트 필리처상 파이널리스트 월스트리저널 뭐 이거에 관한 최고의춘 혼도네시아 니레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월에 뭐 이건 진중문고도 됐고 숙면의 모든 것 이 니시노세이지 박사님은 뭐예요? 스탠포드 여러분 수면생체리듬연구소 소장이 쓴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자기개발이라고 저는 이것도 자기개발인 것 같거든요. 잠관련된 거니까 움직임의 힘은 뭐 말 다 했죠. 켈리 맥고니글 책은 다 좋아요. 여러분 뭐 테드 강연분만 뭐 이런 사람 보고 테드에서 1500 책파리 새끼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피부는 인생이다 뭐예요? 몬티라이언 작가님 우리 그렇죠? 끝났죠? 이것도 진짜 명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책도. 운명의 과학은 여러분 알릴레오 선정돼서 소개됐고 한나 크리츨로 이 박사님이 운명의 과학 때문에 우리나라 EBS 위대한 수업 EBS 위대한 수업에서 여러분 이 책파리 새끼들이 판 책인데 이분을 초빙을 했을까요? 유러피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양의 비밀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탑3 항상 탑3 프로 프레드 프로벤자 이분은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내공 진짜 탑3이에요 니체의 사람은 게임 끝났죠 초집중은 뭐 여기저기서 소개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동선 뇌과학자 이분 안면도 없어요 자기 유튜브에서 소개를 주셨더라고요 대유형 뺑이싱에도 그렇고 뭐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끝도 없어서 마지막 좀 보면은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전쟁이 로크미디어 책이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어디서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중문고에 됐어요 비주얼 싱킹 같은 것도 책이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노틸러스 부가 어워드 받았고요 벤 버넨키는 뭐 끝났죠 테스토스테론의 진실 타임 이런 것도 여러분 난 이런 거 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이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남성성 여성성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지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두 얼굴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타임조례 이거는 책을 추천했지만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왜 마지막에 아시아에 관한 통찰은 좀 약하게 제가 썼어요 근데 뭐 고통의 비밀면 몬틸라이언은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핫 오브 비즈니스 여러분 여기는 모두에게 이게 SK예요 SK SK에서 뭐 천권 사갔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 위베르 졸리 교수님이랑 아마 줌으로 토론도 했을 거예요 죽음의 역사 보세요 여러분 미쳤죠 창발의 시대도 여러분 진중문고 됐고 난 이게 웃기더라고요 존 메이너스 케인드 저자님 이걸 또 추천했더라고요 아 이게 세계관의 연결인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건데 뭐 이 책 팔리 새끼들 그럼 답이 없어 그럼 그냥 뭐 욕먹고 살아야죠 뭐 어떡하나요 뭐 다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희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피처세포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책들을 다 신박사TV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사시고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게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멀리 봤으면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좀 접점을 찾아서 피처셀프로 우리가 채널명을 개념하면서 여기는 리더십 비즈니스 생산성 자기개발 이런 것만 하겠다 당장 1년 1년 피처셀프한테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 앞으로 피처셀프 관련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계속 올릴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